펜이는 복화 2에 14입니다. 복화 2에 14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 어.. 잠깐만요 어.. 사람이랑 뭐가 몇 명 있는지 몇 개랑.. 오케이 몇 명 있는지 몇 개 있는지 묻고 답하게 배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음?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자 How는? 얼마나 얼마나 어떻게 어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Many의 뜻은? 많은 많은 그럼 How many의 뜻은? 네? How many의 뜻은? 얼마나 많은 People의 뜻은? 사람 사람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사람들인데요 그럼 How many people의 뜻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할 건 뭐냐? 자 얘 뭐예요? 어..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종류는 뭐? 어르 .. is em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이다 있다 이다란 뜻이 될 때 있고 있다 란 뜻이 있고요. 이따 이거 한 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There are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240이 000을 묻고 싶 Kennedy 있더란 뜻이고요 묻고 싶으면 there are은 묻는 느낌이 아니니까 there are Were 묻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음 어떻게 바꾸면 된다 Are there Are there 하면 뭐 묻히고 싶어졌다 Are there? "..., isni? Sorry? Are there? Are there or Ministry? Are there actual peoples are there? 의 뜻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가 된 거에요. 자 그리고 there 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요. 원래 뜻은 원래 뜻은 뭐라구요? 거기에 라는 뜻인데 그런데 얘가 b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there 하고 b 동사와 같이 사용되면 아무 뜻 없이 그냥 뭐뭐가 있다 또는 are there 처럼 이렇게 쓰이면 있다 또는 있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뭐라구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랬더니 9. 오케이. 그러면 이걸 완벽한 문장으로 다시 바꾸면 9 더 there are 9 people 이렇게 되는 거에요. there are 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구요. 9 people은 9명의 사람들 9명의 사람들이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입니다. 여럿이면 암만 길어봤자? day are day day 구요 9명의 사람들 다시 말해보 두구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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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 또는 그것들 ... 그들 ..." 그럼 day랑 같이 사용되는 비송사 등 ... day am, day is", they are, they are, they are. 그래서 여기에 있다란 표현할때도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 R가 있는거에요. 여럿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번에는 How many people are there? 물어봤더니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There are four people There are 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머들이 있다 Four people은? 네명의 사람들 그래서 네명의 뭐라고 물었더니 이 대답 듣고 싶었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가 뭐로 바뀌고 How? Many 얼마나 많은 했더니 넷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통째로 앞으로 나갑니다. 묻고 싶으니까 얘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이고요 How many people 같이 왔고 그 다음에 there are 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는 말 Are there Are there There are 는 are there 가 되어서 뒤로 갔고요 궁금한걸 앞으로 앞장 세웠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w many lions a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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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이거 왜 붙었을까요? 한 개, 한 명, 한 명이 한 마리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Two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There are two lions There are two lions There are two lions 됐습니까? There are two lions의 뜻은? 두 마리에 사자들이 있다 두 마리에 사자들이 있다 How many monkeys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There are seven monkeys 됐습니까? Seven monkeys는 한 마리에요? 여러 마리에요? 여러 마리입니다. 앞만 길어봤자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They are 알겠습니까? There의 원래 뜻은 뭔데? 거기에 거기에라는 뜻인데 이렇게 비 동사랑 같이 쓰이면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냥 얘가 있다 얘만 해도 있다고 이렇게 합쳐도 있다 근데 만약에 There is 하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냐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네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Is하고 are는 둘 다 뭐예요? 비동사 인데 Is는 하나랑 같이 사용되고요 남자 한 명 He 여자 한 명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 Is It Okay He랑 같이 쓰는 비 동사 He Is She It Is Is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근데 둘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There is Okay 수고했습니다 어 참 만약에 여덟 개가 있으면 여덟 마리가 있으면 뭐가 여덟 마리 있어?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저거 문장을 순서대로 안 적고 아하 이거 사랑은 뭐네요 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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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